한국인터넷진흥원 ICT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ICT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목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흥원이 운영하는 ICT 분야 분쟁조정위 4곳이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거나 회의록을 비공개하고 위원수도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정보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내부 규정을 고치지 않고 지키지도 않는다며 근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진흥원에 촉구했습니다.